4. 폴스타의 차량 출고 스웨덴의 고성능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서울과 경기, 부산, 제주, 그리고 대전까지 전국 5개 주요 도시에서 폴스타의 차량 출고를 시작한다. 폴스타에는 사전 예약 2시간 만에 2000대를 돌파하고 최근 환경부 주최의 앱 어워즈 2022에서 올해의 전기세단에 선정되는 등 뛰어난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모델이다. 폴스타 코리아는 사전 예약 기준 약 2달, 본 계약 기준 한 달 만에 진행하는 신속한 차량 출고를 비롯해 폴스타 스페셜리스트가 1대1로 케어하는 프라이빗한 차량 출고 프로그램 그리고 전기차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까지 제품 외적으로도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리미엄 경험 제공에 주력해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폴스타는 100% 온라인 판매 브랜드이지만 경험을 기반으로 한 오프라인 전시 공간과의 연계를 통해 고객에게 폴스타 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차량 구매를 완료한 고객들은 23일부터 전국 4곳의 리테일 접점에 핸드오버 박스, 핸드오버 박스에서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으며 3월 말부터는 폴스타 대전 출고센터에서도 인도 가능하다. 폴스타 스페셜리스트는 주문정보 확인부터 차량의 디자인 및 기능 속에 고객 맞춤 차량 세팅, 폴스타 애플리케이션 민맵 계정 연결 지원, 충전 방법 소개, 보증즈리 및 서비스 프로그램 안내 등 11단계에 걸친 다양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고객에게 폴스타의 주행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폴스타 코리아는 단 한 명의 고객을 위해 한 명의 전담 폴스타 스페셜리스트를 배정하고 1시간 이상의 프라이빗한 출고 프로그램을 통해 프리미엄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기차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도 마련했다. 폴스타 고객들은 볼보 자동차가 구축한 전국의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차량 점검 및 수리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반 부품의 보증기간도 전기차 업계 최고 수준인 노년 또는 10만 킬로미터를 기본 제공하며 8년 또는 16만 킬로미터의 고전압 배터리 보증도 제공한다. 또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유상으로 진행한 수리에 대해서는 평생 부품 보증 서비스도 제공하며 보증 수리 시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도 무상 제공한다. 더불어 카일러팩 이상 구입 고객 대상 1년 무제한 충전 크레딧 또는 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을 제공해 충전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소유기간 동안의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다. 폴스타 코리아 함종성 대표는 폴스타일을 국내에 선보인 지 불과 두 달여 만에 고객들에게 차량을 전달하게 된 것은 매우 자랑스럽고 기쁜 일이라며 앞으로도 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게 차량이 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고객들이 폴스타를 경험하는 모든 접점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